아, 왜 이렇게 순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좀 이렇게 순해. 언니, 왜 이렇게 순해요? 옷도 잘 입어. 옷도 잘 입어요. 우리 애키네. 잘 어울리는데? 담비 너무 귀여워. 왜 이런 일을 아무도 안 데려갔지? 이빨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빨이 있었으면 나한테 무답겠지. 이빨이 없으니까 나한테 올 수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담비! 담비씨.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담비, 누나도 봐. 담비, 카메라 좀 봐봐. 아이구이. 아이구이. 야구이야. 이것도 예쁜 거 좀 있어. 이리 와, 담비 이리 와봐. 담비. 이걸 좀 예쁘게. 머리야? 어? 담비씨. 담비. 담비. 한 번 봐봐줄게. 지금 좀 잘못했는데. 담비. 어? 나 이렇게 잘 못해. 나 이렇게 잘 못해. 담비. 담비 제일 좋았어요. 담비 너무 웃겨. 양강이 있어, 양강. 담비 뒷모습 보이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뒷모습이 바로 이거랍니다. 담비 앉아. 담비 앉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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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막히는 귀여움이다. 제? 아니, 재롱이네. 담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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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봐. 봤어, 이렇게 예쁜 강아지? 아, 보긴 했지. 하하하. 우리의 백제롱이 있지. 하지만. 정말 또 다르게 예뻐. or shut up. 또 흠, Ger Marriage. 하아. 하아. 365 August. 아구 예뻐. 한국일빱 одной의 아리. 여, 동생 같애. 아니니까. 재롱이는, 약간... 파워! 파워! 이런 남자애 같은데 아웅. 아, 뭐야. 아, 싫어. 아, 뭐야. 싫어. 그래도 담비는... carte hanrrr 대신, 한 독일인 정도? 이럴덤. 한국말 못한 여동생 근데 느낌이 담비는 독일인보다 헝가리 느낌이 있어 헝가리 헝가리 아니면은 약간 담비 동유럽? 동유럽 느낌 나 체코 체코 어 약간 체코지 그치? 어 약간 더 웃겨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화가 안 돼 응 한국말을 몰라 얘가 심지어 근데 체코에서 왔는데 체코 말도 다 안 띈 상태로 와가지고 애기야 대화가 조금 안 돼 하지만 그래도 담비는 날 너무 사랑해 아 이거 졸려 또 졸아? 응 시도 때도 없이 졸려 우리 담비는 유기생활을 했기 때문에 틈틈이 자야 되는 습성이 있어 어디서든 아니 그리고 잠을 편하게 누워서 못 잤을 거 아니야 그렇게 했지 밤 막 돌아다니면서 꾸벅꾸벅 졸아야 됐을 거 아니야 응 내가 그 담비 구조됐을 때 저기 사진을 보니까 담비는 최소한 5개월은 떠돌았을 거 같아 음 이렇게 예쁜 애를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애를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담비를 버린 것 같진 않아 담비를 잃어버렸을 거야 거기도 그랬겠지? 그런데 왜 삑삑이를 무서워할까? 공도 무서워하고 빵 빵 귀여워 귀여워 혀가 땅에 닿겠다 너무 좋아요 도란이 너무 좋아요 도란이 너무 좋아요 도란이 너무 좋아요 도란이 너무 좋아요 귀여워 귀여워 담비야 담비야 이렇게 해봐 우리 담비야 우리 담비야 우리 담비는 시초에요 시초 시초에요 담비는 귀여워 어떡해 담비 담비 손 담비 여기 담비 자세가 엎드려 있을 때 하면 탁 하는데 담비야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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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해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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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응? 응? 귀여워 응? 귀여워 이렇게 사랑을 좋아도 담비 담비 마부 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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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좀 보세요 우리 담비 혀 너무 귀엽죠 너무요 하지만 집에서만 이만큼 나온답니다 밖에 나가면 스크류마가 나와요 다행히 고맙습니다 구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